공격 갑전 준비 완료 럭살을 주로 발휘시해 가겠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럭살을 주로 에스시니 준비 완료 미레알이 부족합니다 그전 안걸린거 아닌가 어 얘는 전동 좋네요 15순일 때 11순 0 경고. 목표 1, 2차, 1차, 2차, 1차, 1차, 2차, 3차, 1차. 각종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바로 각종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각종 준비 완료! 각종 준비 완료! 각종 있습니다! 각종 있습니다! 꼭 사야죠! 어디 스마트 형기만 해야 돼요?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각종 준비 완료! 부작은가? 각종 시티가 부작은데? S12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각종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끄고 있습니다! 나이스하나! 각종 준비 완료! 예, 대장님! 공군 각종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끄고 있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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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간에 해가겠습니다! 레이스 할 필요가 없네! 레이스 다닌이라고! 근데 레이스 할까요? 아우 아우 어 못잡는게 야 워너는 해야겠다 경력을 내리시죠! 새아가 지금.. 경력을 내리시죠! sintamen 대체 준비 완료! 끊고 있습니다. 미니터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터 작품 나설도 조용히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위니터 작품이 없으시지 않습니다. 라이브로 적도 있습니다. 역사업 사방을 휴스 Particip 1-1, 전부 수급실. 적도 있습니다. 역사업이 완료. 검토는 중. 각종 준비 완료. Oklahoma. 이동시의 파이블를 쓰겠습니다. 투하시기. 바이 스추에게 대기 중. 적도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예. 예, 해적님. 한판 붙어볼까, 예, 송입. 예, 해적님. 모고드립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한판 붙어볼까, 예, 송어드립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아, 알았어. 영역을 좌표를 보내십시오. 영역을 좌해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부족합니다. 모고드립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백터 계산 완료.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백터 계산 완료.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좌표를 보내십시오. 예, 해적님. 전체비 완료. 타볼까, 소명 전체비 완료. 모고드립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응으로. 예, 해적님. 어디가 아프세요?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영역을 내리시죠. 전체비 완료. 공격 대응으로. 미니당이 부족합니다. 미니당이 부족합니다. 안전환자의 기술비에 went. 타이밍 마이 얼핏 방 clean. 잠깐 도착하십시오. 공격 대응을 사용하십시오. 공격 대응으로. 목론은 나부를 실시했습니다. 헤헤 배웨이 부족합니다. 공격되어 있습니다. 이 문違판에 대한 문항을 쓰는 걸까요? 이 문항에 대한 문항은 특이한 유상이다. 문항에 대한 문항은 특이한 의미가 없다고 작동한다. 어 종조병님 강퇴할게요 공부한다 했는데 왔어 불태우자. 제 관심을 끄셨군요. 남자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불태우자. 불태우자. 제 관심을 끄셨군요. 공격 초콜 adjustiser. 미권 개섭시 이후 위기 switched to 0였나를 하시려 pronoste. 역할 반죽을 놓고 타고 싶은 ignore. 지민, 동승 orangisa-5 종이 강합니다. 저항할 부분은 잘못 Egg C rank를滿 EO에 가고있는 권력이 ringing중. 습니다만、 일부 전쟁차가ению 롸이 흥뚝하는 곳이 dudaye spies이야! 성함이 hastange worship ef 용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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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имо이니 유진진아 뭉힌 엉.. 상대 11승 역퇴 1대 만들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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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ㅝ 강바로 eral 달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이거 이기고. 이거 이기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일부러 토스타 레이스 하면 질 것 같아서 빠르게 바이오니 원언언 해치. 아 빠르게 하이브를 가고 있었지만 내가 후속을 다 바이오벨 찍고 펄쳐 마인까지 생산을 하고 배트린 것 같아요. 완벽한 경기력. 완벽한 경기력으로 1패 만들어버렸어요.